. . . . 준비됐습니까? 어? 도전!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! 아, 덧! 췧 Sebastian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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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 오늘은 시장에서 사온 분보. 보이시죠? 분보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우리 안이 그토록 계속 봉쇄라서 못 먹었었는데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어떻게 먹죠? 그리고 롱이. 그리고 롱이. 그리고 롱이. 고추, 고추, 고고고고 오 이거 맛있겠는데? 짝꿔 아 짝꿔요 이거? 아 여러분 아까 그 우리 그 사장님이 짜가지고 넣었던게 이게 짝꿔 개로 만든 어묵입니다 개로 만든 어묵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이제 마지막 아침 운동하고 나서 아침에 탑 대줘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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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, 고추, 고추 자 이렇게 아내 그릇 그 다음에 다낭맨 그릇 이렇게 아주 싹싹 먹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한 두달만에 먹는거지? 하이탕?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맛있네 아주 아주 좋아요 우리 드디어 백신 만나요? 응? 응? 끼나오? 아 예 홈라인 아 홈라인? 금방 만나요 금방 냠냠리 아 예 홈라인 감자 부엉 같아 감자 부엉 아 시인이야 그래? 그래 오빠 까오 peppermint 깻있냐 아 예 홈라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깻잉 아 professionally 땀 아는게 용이 아는게 용이 아는게 용이 아리 아는게 용이 아는게 용이 아는게 용이 소금 엉덩이 젤리 자, 먹어볼까요? 맛은 보시지요. 여보. 여보. 일단. 응? 응. 아, 너네. 대 посетя 당면을 만들고 반죽을 주문해먹는 네가 고기 밥밥 밥이랑 요리 밥을 많이 먹고 면 다 먹어야지 저거 조리도 좋아서 아니, 그럼 맛있게 샀어요, 이거? 응. 음... 60g 61g 600g 그럼 목권에 한 1장g 정도 되는 거네? 응. 응. 안 먹어. 응. 오, 아저씨. 오, 개 맛이 어땠습니까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개 맛있어요. 그럼 개 음원 확... 아, 꽈 음원? 응. 개. 개 음원아? 아, 그래. 이게 맛이 좀 다른 것 같아, 그렇지? 응. 혼나이, 꾸안한테나? 꾸안한 것 같아. 꾸안한 것 같아. 정말 안심이라... 너무 맛있어요. 저도... 응. 정말... 지금은... 보통. 아, 보통? 아... 그러니까, 오빠, 수영이는... 꾸안은... 이게... 윗음옥이 쭈쭈신 것 같아. 응? 음... 아, 오늘 안에 탁월한 선택 때문에... 또 오늘 개를... 아, 꾸안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에에. 내일 또 많아요. 에에에. 에에에. store, 잼, 거기 riches, 있어. odery, 이빔ULL sneering하고... τα Bash